보컬을 배울 때 호흡이나 발성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. 호흡과 발성을 배우면 노래가 좋아지겠지. 맞는 말이거든요.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? 수학이나 영어의 이론처럼 그냥 어떤 하나의 학문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면 그 자리에서 팍팍팍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. 노래라는 거는 이론은 이론인데 내 몸이 받쳐졌을 때 할 수 있는 이론인 거거든요.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제가 농구를 해야 돼요. 3점 슛을 쏴요. 멀리서 쏘겠죠. 멀리서 쏘는데 쏘는 방법은 알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세를 던지면 돼?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문제는 뭐죠? 내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. 즉 몸이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. 그 이론에 맞게끔.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한 방에 움직여주질 않아요. 그래서 발성과 호흡이라는 거는 꽤 많은 시간 동안 익숙해지고 연습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. 그냥 한 방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영상에 연습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웠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. 내가 오늘 됐으니까 내일도 되겠지. 지금 배웠으니까 한 시간 뒤에도 되겠지. 이런 하나의 확신이 없다는 거죠. 왜? 우리 몸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.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는 노래에 쓸 수가 없습니다. 내 몸에 완전히 백이고 백이고 백여서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팍팍팍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발성과 호흡이라는 건 내 몸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몸한테 주셔야 돼요. 우리 몸이 이걸 이해하고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몸에 탁 피팅이 되고 이런 시간들을 몸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과 발성을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.